조작할거야 옘병 강제로 잡혔다 치솔로 못눌렀어요 슬프다 강제로 잡혔어 끌려갔어 나쁜짓 하다가 강제징집이야 슬프다 아 무조건 이기려고 했는데 아깝고 어 그냥 해야되죠 뭐 이렇게되면 미디움 숫자 똑같네 중앙개도 치죠 조작 실패가 아쉬워요 무조건 이기고싶은데 자주포가 한대죠 음 자슴소은 보자 야 우리 반샷팀은 깡이 좋아요 벌써 죽었잖아 조심 이거 자죽도만 맵중하기에 우리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하자 바비 빼자 구축의 나를 노릴 가능성도 있고 IS7 1대0 마샷 안되겠고 이거 1390이었나? 있었고 IS7이 오른쪽에 있었고 OK 자죽도 조심 날라올 확률 높아요 이거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사선이 돼가지고 좀 안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세븐이 조심하자 현미공사 바비 거리 480 좋아요 옆에 반샷팀은 나 보고있거든? 조심해요 STI도 있지 2대0 오 M103이 나를 노리네 센스가 있는데 나이쇼 나이쇼 빼자 우리편이 야 이거 오늘 T60이 타면 안되겠다 이건 저주받았다 T60이 타면 짓는 날이네요 무조건 오늘 오늘 T52가 4번 연속 짓는건데 승률 61%로 떨어지겠어 씁쓸한데 조심히 바비 코치 옆에 옆에 STI 잘봐야돼 아이쇼 옆에서 잘봐요 자 캐리력이 높음 아 나 타면 괜찮아 괜찮아 이거부터 아이쇼 2대4 그래서 여기서 M103은 견제를 하네 문제는 저쪽 언독쪽에 이렇게 위가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103 견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거 얘부터 잡아야되겠네요 나이쇼 얘만 조절 이러면 나를 언덕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탱크가 별로 없어졌죠 자 다시 하나 둘 셋 B STI 0으로 들어오네 피가 많다고 그러지 와 T62 왔다 엿됐다 죽어야 돼 아 아쉬운데 안되는 날인가 보다 T62가 그냥 포기해야죠 중앙 백업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걸 맞다리리려면 와 똥마 히바 박치만봐 하나 둘 아 이건 안되겠다 오우 야 오 운 좋은데 우울? 하나 둘 튕겨 한방 그렇지 슬퍼하다 아 기저귀 T타입 와 이거는 역특타입 각이 안나올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게 나왔네 우연치 않게 나왔네 이건 솔직히 운빨이에요 조금은 좀 운빨이 강해 첫번째 타는 실력으로 튕겼는데 두발 연속으로 튕기는거는 운빨이에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야 세발중에 첫번째 발만 내가 실력으로 튕는거에요 두발 연속으로 튕긴건 운빨이야 야 야 이거를 내가 이길줄은 상상도 못했네 난 오 야 야 하아 베스트야 얘가 얘가 도탄각으로 쏴줬어요 얘가 또 도망치 내 머리가 보일려나? 잡으러오죠 포트랙말려 아 TO7 왔어 아 나이 진짜 포트랙 여기서 역팀 타는 각을 아아이 진짜 마 따졌네 아이 진판인가보라 에이 오늘 T62 봉인 다 지네 지금 62%인데 아마 이번판 지면 61%가 될거에요 아마 이거 61% 될거야 그니까 봉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T62 안타는걸로 바이머를 담밸 김보 לב 담밸 담밸 담배 담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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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